한국축구의 미래로 불리던 이강인이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로 희진 이후 여론의 문매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이강인은 탁구 게이트의 중심인데요.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앞두고 저녁자리에서 탁구를 치려던 이강인과 이를 제지하던 손흥민 사이에 물리적 마찰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고 이강인이 이에 반발해 주먹을 날렸다는 얘기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sns에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이다.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형식으로 올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이강인 측 대리인은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강인이 탁구를 칠 당시에는 고창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후 자세한 경위 설명이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대한축구협회 역시 추가적인 조사나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습니다. 정몽규 협회장은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상처를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 언론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도와주셔야 한다. 다들 젊은 사람들인데 잘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선수단 내부 충돌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주장을 따르지 않으며 하극상을 일으킨 장본인이 된 이강인은 사면 초과입니다.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요. 포스트 손흥민으로 불렸던 이강인이지만 팬심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도 울상입니다. 특히 이강인을 전속 모델로 기용한 프랜차이즈 업체 아라치치킨이 공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라치치킨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영상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선 삭제됐으나 온라인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선 여전히 이강인의 광고 사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라치치킨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었습니다. 이강인 모델 발탁을 기념해 창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TV 광고와 SNS에서도 활용했습니다. 이강인 모델 발탁 이후 스페인 휴양지인 마요르카 발데모사에서 광고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담긴 한정판 포장박스도 선보였습니다. 관계자는 이강인의 모델 발탁 이유에 대해 아라치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와 어울려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맹점 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업계에선 아라치치킨이 이강인을 활용한 광고비 등으로 5억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아라치 공식 SNS에 댓글을 게재하며 이강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왜 하필 모델로 기용했냐거나 핵폭탄을 맞았다고 올렸습니다. 아라치 점주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매장 점주들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사진 삭제 안 하냐고도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통신사 KT는 광고 포스터를 내렸고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6일 KT는 전국 대리점 판매점의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프로모션 포스터를 내렸습니다. 회사 측은 구매 혜택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과 후원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선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KT는 2019년부터 이강인을 후원해왔으며 올 1월 재계약을 진행하며 6면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었죠. 또한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에 속한 프랑스 리그를 중계하고 있는 쿠팡플레이는 이강인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홍보해왔지만 그의 아시안컵 이후 복귀전이었던 18일 남투전에선 관련 사진이나 자막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기전 중계 예고 화면에는 이강인의 얼굴이 거의 매번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날은 이강인이 선발 명단에 포함됐음에도 경기 메인 그래픽에 이강인 없이 킬리안 은바페 사진이 내걸렸습니다. 또 이강인이 선발로 뛰는 날에는 중계 화면 상단 스코어보드에 그의 얼굴과 함께 선발 출전 여부를 표시해뒀는데 이날은 출전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강인 측이 12억 원 상당의 대형 게임사 광고를 진행한 광고 협찬 마케팅 대행사에 수수료로 50만 원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아울러 국내의 별도의 에이전시가 없었다는 이강인 측 주장과는 달리 국내 에이전시 역할을 했던 A사와의 구두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강인 측도 인정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양측이 축구 게임 광고에 관해 나눈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를 종합하면 모델 계약은 이강인 측으로부터 국내 마케팅 위임을 구두로 허가받은 A사가 먼저 게임사에 제안한 프로젝트인데요. A사 제안을 받은 게임사가 이에 응해오면서 여러 차례의 미팅 끝에 성사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강인 가족의 대표격으로 이강인의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친누나 이정은 시도 A사 임직원과 판교의 게임사 본사를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사와의 최종 계약은 이강인 측이 A사에 대행 해지 통보를 한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이후인 8월경 이뤄져 A사는 최종 계약에선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A사 측은 이강인 측 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게임사 광고를 이강인 측이 하이제킹한 것이므로 수수료 10%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강인 측은 A사가 진행한 조건대로 계약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최종 계약 조건이 A사 제안 내용과 다름으로 전혀 다른 계약권이라는 게 이강인 측 주장입니다. A사 측은 이강인 측이 서면 계약을 팀 이적 이후로 미루고 있었다는 입장인데요. 이적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의 광고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도 변경될 수 있어 서면 계약은 이적 이후로 하자고 이강인 측이 제안했다는 게 A사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파리 생재레맹으로 이적한 직후 이강인 측이 A사의 이메일로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는 것인데요. 이후 A사는 진행한 프로젝트 중 가장 광고 모델료가 컸던 축구 게임 광고 등에 대한 수수료 10%와 관련 경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A사는 증화될 게임 모델료 협상 당시 2년 계약의 10억 원 플러스 알파로 논의 중인 상태였습니다. 1년에 5억 원씩 10억 원의 모델료 그리고 추가로 게임사 유튜브 채널 출연 1년에 한 건 이상으로 한 건당 1억 원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2년간 최소 12억 원 정도의 모델료였습니다. 현재 A사는 업무 수행에 대해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 유지와 금액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강인 측은 A사 측 정산액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법원에 채무부준 재확인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A사 측 법률 대리인 변호사에 따르면 수수료 10%는 이강인 측에서 통상적으로 다른 곳에 지급하던 수준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정산액 협상을 하면서 금액 조정을 위해 기다려달라던 이강인 측이 아시안컵이 끝난 뒤 갑작스럽게 태도를 받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한 무분별한 언론 공세로 A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A사는 분쟁을 먼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강인 측이 오히려 언론의 분쟁 발생을 알리면서 A사가 협박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강인 선수의 피해가 갈 수도 있어서 A사는 조용한 합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강인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알리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을 반복하면 민영사상 책임을 지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축구 K리그 대구FC의 구단주를 맡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SNS에 총망받던 쿠바 출신 메이저리거가 왜 퇴출당해 한국까지 왔을까? 품성과 인성이 나빠서 팀워크를 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강인을 저격했는데요. 협회 차원의 명확한 조사와 잘못한 이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이강인 팬덤과 손흥민 팬덤 사이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협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비난은 오롯이 선수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